유족과 전국 미아, 실종가족찾기, 시민의 모임 등이 개구리 소년 사건 32주기를 맞아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. 개구리 소년 유족을 비롯해 시민단체, 종교계 관계자 등 30여 명은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. 나주몽 전국 미아, 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날의 진실을 꼭 알아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.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가 됐습니다.